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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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된다. 된다, 된다, 된다. 휴징이다. 우리 이거. 화가 난단 말이야. 뚱뚱해서 화가 난단 말이야. 여름에 먹는 아이스크림 쌍상바회 나눠먹어. 화가 난단 말이야. 초코과자 빼빼로 여기는 내 초코 없어. 화가 난단 말이야. 먹을 걸 왜 다 모르냐. 화가 난단 말이야. 화가 난단, 화가 난단 말이야. 허폴레스 이태원에 우리 팀이 놀러가면 클럽에선 안 붙잡고 큰 옷집만 우릴 잡네. 화가 난단, 화가 난단 말이야. 카페 못 가시켰는데 종합원이 휘핑크림 빼드릴까 물어보네. 뭔 소리야, 커피를 빼. 화가 난단, 화가 난단 말이야. 머리, 어깨, 무릎, 발까지 뚱뚱해요. 화가 난단, 화가 난단 말이야.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창문을 열기. 초장을 먹지 왜 여름. 화가 난단, 화가 난단 말이야. 통상 위에 올라가질 못해요. 화가 난단, 화가 난단 말이야. 만남, 새로운 만남. 짜장면에 실수로 짬뽕을 쏟았는데 만남, 새로운 만남. 일바필 벌칙으로 까나리 액젓 마셨는데 만남, 새로운 만남. 대장 내시경 받으려고 장청 소양 먹었는지 만남, 새로운 만남. 화가 난단, 화가 난단 말이야. 화가 난단, 화가 난단, 화가 난단 말이야. 뚱뚱해서 안 좋은 것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 뚱뚱해도 좋은 일들 다 같이 얘기해 봐. 그거 좋아, 그거 좋아. 그건 좋단 말이야. 나는 어제 길을 걷다 내 눌구멍 빠졌는데 배가 걸려있던 1분 만에 구조됐지. 그거 좋아, 그거 좋아, 그건 좋단 말이야. 라면 3개 먹고 자서 얼굴이 부었는데 사람들은 내 얼굴이 부었는지 전혀 몰라. 그거 좋아, 그건 좋단 말이야. 통운 여름 은행 업무를 보러 가서 경비원을 만났는데 단 업무 쪽이 아니라 에어컨으로 인도하는 냉박을 16도로 맞춰주네요. 그건 좋단 말이야.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단 말이야. 뚱뚱해서 화가 난다, 화가 난단 말이야. 아래층에서 새벽에는 뛰지 말라.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단 말이야.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날아가는 갈매기한테 새우깡을 던져주네. 나도 날며 쳐요. 화가 난다, 화가 난단 말이야. 제 동생 없을 머리 뚱뚱이. 화가 난다, 화가 난단 말이야. 평당, 평당 별은 안 먹어요.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단 말이야.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고 뛰어.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단 말이야. 만남, 새로운 만남. 콧물이 나와서 하고 마셨는데 만남, 새로운 만남. 생겹살국 다 나온 기름 맥주인 줄 알고 마셨더니 만남, 새로운 만남. 시리얼인 줄 알고 게사료를 먹었는데 만남, 새로운 만남. 지금부터 우리 셋이 영화 장면 보여줄게. 영화 고지션, 적군이다. 저기 생각하나.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다.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와. 빨리 나와. 아우, 나는 안 되겠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단 말이야. 뚱뚱이에서 안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 뚱뚱이 해도 좋은 일들 다 같이 얘기해 봐. 그건 좋네, 그건 좋아. 그건 좋단 말이야. 그건 좋네, 그건 좋아. 그건 좋단 말이야. 사람들은 땀을 빼러 찜질방에 간다는데 우리들은 가는 길에 땀이 흘려 돈이 굳지. 잘했어. 그건 좋네, 그건 좋아. 그건 좋단 말이야. 헌혈하러 들어가서 초코파이 먼저 먹고 내 혈관을 못 찾아서 초코파이만 먹고 왔지. 그건 좋네, 그건 좋아. 그건 좋단 말이야.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단 말이야. 미쳐말라, 미쳐말라. 화가 난단 말이야. 사랑니냐, 어금니냐. 우린 스킨이란 말이야. 강석으냐, 마포그냐. 우린 뼈다구란 말이야. 알러비냐, 유럽이냐. 우린 어지러위란 말이야. 미쳐말라, 미쳐말라. 화가 난단 말이야. 오랜만에 요리를 하다 손가락을 조금 베어 피 좀 살짝 맛봤더니 배부르단 말이야. 스쿱터 타다 하프바단 알파리가 들어와서 나도 몰래 삼켰는데 배부르단 말이야. 된다, 된다, 된다 우리 이거 된다. 된다, 된다, 된다 우리 이거 된다. 된다, 된다 우리 이거 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단 말이야. 화가 난다, 화가 난단 말이야. 뚱뚱해서 화가 난다, 화가 난단 말이야. 마사지샵 갔었는데 마사지사 들어와서 나를 보고 물 마시고 온다더니 왜 안 오냐.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단 말이야. 장현뱀에 병원 갔어. 어젯밤에 뭐 먹었냐. 치킨, 피자, 갈비, 쫄면, 백숙, 쌈밥, 온 김밥, 짜장면, 짬뽕 먹고. 어디까지 더 말해야 돼요. 그럼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단 말이야. 태국 사람 나를 보고 짱이라고 얘기하는. 알고 보니 태국어로 짱은 코끼리네.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단 말이야. 짱, 화가 난다, 화가 난다. 짱, 화가 난단 말이야. 엉덩이를 흔들어봐, 흔들어봐. 가슴이 더 흔들리네. 화가 난다, 화가 난단 말이야. 나는, 나는 저 팔개. 왜 나를 싫어? 이 노래는 그냥 싫어.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단 말이야. 그녀는 나를 병에 의해 너무너무 좋아 죽겠어. 짬뽕 먹다 자리 비워 면 불어서 약 많아지면 너무너무 좋아 죽겠어. 내 생일날 생일상을 아주 많이 차려놓고 친구들을 불렀는데 친구들이 안 온다면 너무너무 좋아 죽겠어. 너무너무 좋아 죽겠어. 지금부터 우리 셋이 실제 겪은 이야기를 보여줄게. 야구장.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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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진짜. 세대 때문에 화가 난다, 화가 난단 말이야. 우리들도 화가 난다, 화가 난단 말이야. 미쳐말라, 미쳐말라, 화가 난단 말이야. 금상이냐, 은상이냐, 우린 앙상이란 말이야. 육실이냐, 과실이냐, 우린 비실이란 말이야. 육군 대위였냐, 소위였냐, 우린 야위였단 말이야. 미쳐말라, 미쳐말라, 화가 난단 말이야. 가족끼리 펜션 가서 고기 굽다 연기나네. 연기 살짝 마셨는데. 배부르단 말이야. 이 사이에 음식 켜서 동말로 만든 이쑤시개로 쓰셨다가 씹었는데. 배부르단 말이야. 와이프랑 기념일에 분위기 잡고 뽀뽀하다. 립밤 살짝 맛봤는데. 배부르단 말이야. 우리 같은 인간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이들 참 많아요. 억울하단 말이야. 오랜만에 운전하다. 핸들 꺾을 힘이 없어. 부산까지 직진했네. 억울하단 말이야. 오락실에서 펌프하다. 어려운 거 밟았는데 가벼워서 안 눌려요. 억울하단 말이야. 억울하다, 억울하다. 억울하단 말이야. 빌리 잡아라, 빌리 잡아라. 화가 난단 말이야. 된다, 된다, 된다. 우린 이거 된다. 된다, 된다, 된다. 우리 이거 된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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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된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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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된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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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된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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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된다. 가자.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단 말이야. 삐짱말라, 삐짱말라. 화가 난단 말이야. 헌현이냐, 수현이냐. 우린 빈혈 온단 말이야. 안방이냐, 옆방이냐. 우린 저지방이란 말이야. 벗죽이냐, 닭죽이냐. 우린 홀죽이란 말이야. 삐짱말라, 삐짱말라. 화가 난단 말이야. 친구들과 카편 가서 번지점프 뛰었는데 낙엽처럼 떨어지네. 화가 난단 말이야. 고기부패 사장님이 나를 한번 훑어보고 소인 요금을 받았어요. 화가 난단 말이야.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맛 좋은 라면. 우리 셋은 반개도 못 먹어 배루루룩 단 말이야. 마른 인간들의 예능 도전. 대탈출. 들어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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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라. 병재야, 들어와라. 첫째가 보라, 퀴즈. 대탈출. 여기서 막 퀴즈가 나간대, 퀴즈가 나간대. 퀴즈가 나가면 우리가 정답을 맞춰가. 퀴즈를 받았어. 문을 따고 열고 나가면 됩니다. 평재야, 저시 차려다. 피호야, 피호가. 피호야, 저시 차려다. 그냥 문 나갔다, 그냥 문 나갔다. 휴지를 마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문 나갔다, 그냥 문 나갔다. 니들이 그냥 이렇게 나가버리냐. 편집이다, 편집이다, 편집이란 말이야.